뜨거운 와 저희 왜 라인 2개 꼬였어요?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? 2개가 아니고 3개가 꼬였네 라인이? 미드 정글러냐? 미드 정글러의 탑은 미드라이너의 원딜은 서포터인데요? 잘 가 뭐야 도보형이네? 나르 10데스, 라칸 15데스 뭐야 라인이 이렇게 꼬였었네? 말이 안 되는데? 일단 저희 아이 이즈 맡았던 귀여우거든요. 보내드릴게요, 저게. 어우, 아까워. 어이, 당신 뭡니까 대체? 뭔데? 어이, 당신 뭐야? 어이, 당신 뭐야? 귀요미야, 이거나 먹어! 당신 왜 여기 있어? 잘 가, 캐리! 뭐야, 이거? 아, 이상해. 어이, 이상해. 어, 더블에 빠졌어. 어이, 바텀 다이브 온 줄 알았잖아요. 갈 거야, 곧. 봐줄까? 오지 말아줘요. 심지어 저희 원딜 서포터인데, 지금 IG 스킨 빨로 저희 이기고 있습니다. 이기고 있습니다. 노광이에요. 여기 와드거든요. 뭐해? 불쌍하지도 않아요? 저 작은 애가 커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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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진다! 터블링 아, 그럼요? 밥튀기가 안 됐나? 어, 밥튀기 뭐! 어이, 표시? 그냥 말이 안 돼, 우츰님. 저희 라인이 3개 꼬였거든요. 사람들이 담았 котор. 저희, 저희 미드 정글러의, 탑은 미드라인의 원준은 서포터입니다. 뒤로 앞에서 기간 혼나 van Doctor, 조금 100만의 성격을 삥겔! 뭐야, 이넌! 오찬 씨 괴롭히지 마요! 뭐하냐 거기서? 너 나 W 절대 못 맞추니까 오지 마. 나 왜 갈래. 와 저기 안 죽었어? 할로! 전화 플래시 있습니까? 절대 안 맞추어. 어이! 어이! W 절대 안 맞추어! 야!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어딨어? 아까 그 졸사할 때 너 릴리야 어디 갔어요? 너만 볼게! 흐흐흫 어 이거 뭡니까? 어 빠이! 공균! 어 빠이! 우찬 씨가 싫어하는 거 같은데요? 오오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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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!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왜 탔어 왜 탔어 왜 탔어 왜 탔어! 잘 가! 안 갑니다 밀어주세요 커주씨! 어 다 죽어 어? 도와주려다가 다 죽어 하이! 커주씨! 여기로 와주세요 커주씨! 파이사 위치를 체크하면서 김정민의 위치까지 체크. 어 아니다 오랜만에 복숭아이스틱 먹을래요. 어이 질 것 같은데요? 그건 아닌 듯! 어이 질 것 같은데요? 그건 아닌 듯! 어이 질 것 같은데요? 그건 아닌 듯! 아 아니다. 어흠 빨렸어! 아. 잘 가! 아이고. 아깝다. 자기가 궁을 잘 쓰네. 그럼 바로인가요? 맛있게 먹을게. 맛있게 먹어요. 빨간 분세기. 어이. 맞았어? 어. 이거까지. 뷔 transmem 어 큐 이거 나 먹어?? 암 좋을께요 어 나이스! 나쁘자 으 oh 딸 밀어줬어요 그대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물리쳤어요 뭐지 이건? 귀엽ài 귀엽ài 귀엽ài카 어 역대급 미드게임 인정하시죠 서포차이 나쁘지 않아 어이 그러다 죽습니다 거의 중장 같은데요? 병미야 이길 것 같아? 아니야? 잘 알고 있구만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이 에코가 이겼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1대1을 봐줬어 에코가 릴리아 노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요? 나쁘지 않아요? 어이 다시 저랑 놀아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렌트 우리팀인 줄 알았네 아이씨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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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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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안 괜찮아 어이 혼자 왔어요? 다 갔지 않는데? 야 나름 죽은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요 당신이랑 팀원들이랑 아 렌헥이 아까 죽어서 끝났어 어이 괜찮아요? 넌 탑차이 역대급 탑정글 바탐게임 탑차事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